안녕! 질뽀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즐거운 크리스마스! 착한 일을 한 짚뽀분들 모두 선물 받으셨나요? 약속대로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신 분들 좀 더 특별한 짚뽀분들을 비하여 생일 축하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봐 걱정했는데 그 진짜 100분 가까운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생일 파티하러 가실까요? 여보구! 주식회사 CNR코리아님! 존드락! 생물 2개 받는 줄 아는데 한 개만 받으신다고요? 후쿠 생일 축하드립니다! 조예원님! 15월 25일 생일이라군요! 2개 받는 줄 아는데 한 개만 받으신다고요? 수안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수안님! 수안님! 수안! 노롱주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헬라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민하님! 크리스마스 축하드립니다! 뽕규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뽕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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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친! 뽕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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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5일 생일이라고요 아무튼 다 있다니 흑흑 축하드립니다 알리에스가 아니라 셀리님 맞으시죠? 선물 두개가 아니라 하나라니 흑흑 일단 생일 축하드립니다 구즈모님 진짜 진짜 크리스마스 생일이라고요? 선물 3개라니 부러워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수이게일리뷰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유은아미님도 생일 축하드려요 박이네님 핸디버크 쏠리쎄요 12월 25일 4시 58분에 태어나셨군요 선무소터까지 챙겨보신다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꽃떡님 12월 25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호즈님 한개 사줄줄 아는데 노트북 하나랑 핸드폰 하나라니 부러워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가빈님 어머님께서 일부러 크리스마스에 나왔더니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수아님 진짜로 12월 25일 생일이라구요 축하드립니다 예린님 12월 25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강린덕님 12월 25일 생일이시군요 12월이라 생일 기다릴 때 힘들다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얀 수단이 12월 수단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랑 생일 선물 같이 받는다니 부러워요 수아님 12월 25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최채원님 12월 25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배고픈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랑 생일 선물 같이 받는다니 부러워요 모닝님 12월 25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모닝님 12월 25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민수님 12월 25일 생일이라구요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좀 즐겁지 않을 것 같다니 생일 축하드려요 꾸닝콩님 15월 25일 생일 축하드려요 앙깍 약 아봉아놀다님 15월 25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깍 Frepen님 depoisu описании 생일 축하드립니다 새이님 친구들이 무시도 못 받았다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뽕오리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쭈린 동네 12월 25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친구가 9월 5일 생일하니 봉곤님도 생일 축하드려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생일이라니 축하드려요 한봄님 12월 25일 생일을 생일하니 메리 크리스마스 처음 진짜 양념으로 12월 15일입니다 민선님 생일 축하드려요 주사님 12월 25일 생일이 지금요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은조님 12월 25일입니다 야호 축하드려요 낑그린님 12월 25일 생일 축하드리고요 요리님 언니 자고 있어서 물건등이라니 생일 축하드려요 오수님 빨리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오늘 크리스마스랍니다 와 치리프리파라님 5일이 오빠 생일 그리고 치리프리파라님도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님 명서님 그리고 소스농자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사진을 들이 흑큼 패딩이 12월 25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크리스마스날에 행복하시군요 와 김도연님 우수원 번쩍 12월 25일 축하드립니다 나는야 민선님 생일 크리스마스 민선연님 얼마 남지 않았네요 바로 오늘이랍니다 최다잉님 12월 25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카카오님 12월 25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카카오님 12월 25일 생일 축하드리구요 이준성님도 생일 축하드립니다 박민자님 선물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받고 싶은 선물이라니 부러워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카카오님 12월 25일 생일 축하드려요 카카오님 12월 25일 생일 축하드려요 바람님 잘해줘요 감사합니다 12월 25일 생일 축하드려요 콩미님 12월 25일 생일이군요 코로나 때문에 힘봐도 못하고 속속 생일 축하드려요 최아인님 12월 25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크리스마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은님 선물 2개 받는 줄 알았는데 크리스마스에도 우생이고 생일선물만 받는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엘나팬님 바트남을 써주는군요 마스크 꼭 쓰고 안전하게 한거 보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꾸링클님 생일 축하드리구요 라연님도 12월 25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바람님 12월 25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녁에 딱 축하드립니다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예린씨님 생일 축하드려요 예린님 진짜로 12월 25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문달입니다 문달입니다 12월 25일 생일 축하드려요 송영상 손들 저요 12월 25일 생일 축하드려요 소윤님 크리스마스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주린님도 크리스마스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루 땡땡님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엄마가 낳아주셨다니 축하드립니다 나뱀님 12월 25일 생일 축하드려요 박서준 우르만치 사랑하는 조빈님 생일 축하드려요 김미라님 신은우님님 그리고 제인언님 12월 25일 미스마스 생일 축하드려요 소윤님 그리고 러블로라님 그리고 미네랜드님 12월 25일 생 축하드립니다 댄싱 민선님 12월 25일 생 축하드리고 방탄 보라님 그리고 다아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연님 진짜 정말 장난아니고 12월 25일 생 축하드려요 그 다음날 동생 생일이라니요 김미아님도 생일 축하드리고 로빈님도 축하드립니다 러띠님 시리얼 25일 생일 쭈구님 그리고 체리선빈님 축하드립니다 포포리님 미스님 은님 축하드리고 박정우님 방탄 디펜님 갓띠 누나님 크리스마스 생일 축하드립니다 레몬피띠님 이소윤님 그리고 발리님 축하드립니다 체리우왕님 늘봉님 그리고 나라티비님 크리스마스 생일 축하드립니다 꼼재님 모레미스터님 그리고 항해라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요리님 그리고 앤몽님 그리고 권순경님 12월 26일 축하드리고 김혜연님 하리뽕님 김대연님 크리스마스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원철님 방항우연님 오리애나님 오 크리스마스 생일인거 축하드려요 젤리님 젤리님 그리고 하얀 유아님도 생일 축하드립니다 여친님도 생일 축하드려요 그럼 모두 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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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보러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